지혜수의 길을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과 내 안에 계시기를 진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기를 오직 예수 그분과 내 안에 계시기를 내 안에 계시기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늘 말씀 함께 합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드린 이 곡이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더 더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요에 배했다는 7대 여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열 가지 비밀 그 중에 여섯 번째 비밀인 무경쟁이죠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자가 없는 존도자의 삶입니다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장 8절 말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불신자나 또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이죠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화하는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경쟁이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려 나가면 된다는 거죠 경쟁을 한다는 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집에도 왜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왜냐?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쪽 수준이 높으면 싸울 일이 없죠 왜냐면 수영하고 총을 하고 다 양보해버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있으면 되니까요 같은 수준일 때는 경쟁을 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빛을 빛을 전도자죠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혹시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또 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세 가지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아주 많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돈이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어떤 때가 되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또 성공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마 대구에서 첫 번째로 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 기술은 나만 갖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어 봐서 이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업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업에서 성공하고 또 반드시 성취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게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성공하고 내 업을 성공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도물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업이나 또 자기의 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쟁취하는 게 아닌데 경쟁에서 쟁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살리러 가야 되는 무경쟁의 단계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7대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대의 여정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전도자의 여정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죠 우리 열 가지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계 성교대회 주제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가야 돼요 누가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경쟁 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살려 나간다는 겁니다 열일곱 살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좁은 땅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 문안을 통해서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스텔스 스텔스 전투기 같은 전차부대가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요셉이 그거를 목격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는요 네피린 문화를 넘어선 초 문명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세운 피라미드와 스팅커스는 2023년도에도 그 비밀을 밝히지 못할 만큼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초인류문화 국가였어요 불가능하죠 요셉은 17살입니다 그냥 목축하다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전투기가 날아가고 지금 AI가 있고 그리고 굉장한 초 고 문명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충격으로 받아들였겠나 이거죠 근데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나의 총리가 됐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 총리가 됐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랩런트가 있고 아니다 경쟁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랩런트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 랩런트는 끝까지 노예로 남아있을 겁니다 랩런트의 7명인들이 다 그랬죠 랩런트의 7명들이 경쟁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살릴만큼의 무경쟁 속에서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권능이다 했습니다 힘이다 했습니다 이 힘은 이집트 나라가 주는 힘이 아니에요 바벨론 문화를 만든 그 바벨론 문화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힘은 위에서부터 주는 힘입니다 이거를 기도에 능력 있는 모든 랩런트는 반드시 경쟁하지 않으려고 바꾼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른분들은 인스타가 뭔지를 모릅니다 QR코드를 찍으라 하는데 이 QR코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교회도요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못 따라가니까 근데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도 성공하고 내 업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는 학업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왜 실패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학 4년 동안에 학비도 없고 공부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현장을 뛰면서 다라빵은 경쟁하지 못할 만큼 다라빵 뛰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무경쟁으로 간다 가장 많이 현장에 더 간다 가장 많이 다라빵을 많이 열 거고 내가 가장 많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거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이에요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대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본능을 주심으로 그 미국 문화 캐나다 문화 모든 내필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정인입니다 무경쟁 경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송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이죠 아마 이집트 문화 앞에 바벨론 문화 앞에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굉장한 어떤 정치 경제 내필인 문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총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무경쟁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육신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이마시메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 무경쟁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응답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외롭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괴롭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 비밀이라는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렘먼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스 11장의 사람이 그랬고 초대교회 송도님들이 그랬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화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빛이 더 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아무리 빙하와 같은 얼음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가버리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빙하를 도구를 가지고 깨려고 하면 그거 언제 다 깹니까 태양의 강력한 빛이 그냥 빙하에 한 번만 쏘이기만 해도 그 빙하는 그냥 녹아버려요 물돼버립니다 물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기체가 돼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리스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는 게 더 빨라요 내가 하는 것보다 그리스의 능력을 믿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 전문성도 내 힘도 성령이 임해야 빛을 발해요 그냥 내 힘 가지고 이기려고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 문화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 문화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바벨론 문화를 이기겠습니까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3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건축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다네일이 한 것은 고작 목축 소 양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이거는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내 필요 문화는 크고요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은 열심히 경쟁하려고 하고 싸워서 이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왕따시키고 학력 폭력을 가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허감에 있고 어둠에 있으니까 뭔가 자기도 행복한 걸 하나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성공을 한 들 서울대학을 간 들 결국 지금 요구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경쟁에서 이긴 아이의 성공입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어 배우로 이만큼 돈을 벌고 출세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성공도 오고 경쟁에서 이겼잖아요 많은 돈도 있고 인기도 없고 아마 아마 그 집안에 굉장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자랑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게 과연 이긴 겁니까 그 바벨론 문화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자냐 이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목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표는 전부 양이에요 양 소가 있다면 성적표도 소 양 염소 우리 랩런트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랩런트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총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저는 도저히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경쟁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바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새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라는 불신앙 바꿔야 합니다 멋있습니까 이집트가 멋있습니까 바벨론이 멋있습니까 부럽습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미스테리한 어떤 굉장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부럽습니까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낙담하고 불신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원망이 돼요 나는 겨우 양을 치고 있고 염소 기르고 소를 치는 그냥 목동일 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세계보고 맙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안 되는 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세계보고말을 하기 위해서 풀렀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거짓말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이거 믿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마공원 16장 15절 20절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말씀이 선보될 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내가 감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4등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지금 1, 3, 8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불신앙을 다 바꿔라 안 되는 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목돈인데 어떻게 이집트 보금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붙잡아야 돼요 조건 단 한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린 그 찬양 가사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경쟁하려고 하면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어요 창조력과 지혜입니다 내필임과 AI와 그리고 지금 많은 초고속 문화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조력과 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랩런트 때 만약에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마 그 랩런트는 지금 그때부터 총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응답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4등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하버드생보다 서울대생보다 더 창조력과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잠시 잠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혜를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거짓 지혜입니다 그리고 뭔가 창조력을 주는 것입니까? 내필임이 사단이 마귀가 착각입니다 거짓 창조력입니다 우리 보좌의 능력은요 참 창조력과 참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표정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미끼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관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 돼요 돈 많이 서 내가 전문성 가지고 경쟁 못 이깁니다 기도 능력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임한다니까요 4등전 2장 9절 11절은 15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약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어가면 한 개의 문 겨우 열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많으면 15나라의 산업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산업인들이 이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는 게 더 빠른데 이게 확실하다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4등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장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장래가 어떻게 되어져고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거를 보여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우리 후대가 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끝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보좌의 능력 믿어지십니까? 저는 경쟁할 거 없다 공부는 최선을 가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다 그리고 존도만큼은 다른 파의 추적을 불러한 만큼 내가 존도 아는다 무경쟁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너무 멋있지만 저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보다 더 현장 갈 거다 더 존도 할 거다 무경쟁으로 갈 거다 아마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이 마음은 끝난 건데요 우리 산업인들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냐 왜 어렵냐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 붙잡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받길 바랍니다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는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 능력을 잡아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천사와 천군의 활동 믿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이거 왜 안 믿습니까? 내가 노예로 와서 포로로 와서 속국으로 잡혀와서 상관없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안 믿습니까? 이거 더 빠른데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4등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삼천 제자가 몰려온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삼천 제자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 붙잡고 삼천 제자가 몰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장래일을 보고 꿈을 가지고 보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대구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니까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한 겁니다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거죠 4등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때 탄생된 겁니다 생명을 글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중식자분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니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 봐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이 중요한 방송 시스템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선교 2, 3, 7, 5천 종족 랩뉴트가 일어나고 랩뉴트 사회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 토, 일 시대에 우리 랩뉴트들이 은약 찾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시공간 초월 능력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뭔가 그런 안 보이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사동전 13장 1절 4절은요 세계보금을 위해서 선교사가 팔송되었잖아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갖고 세계보금화의 응답 가운데 열어간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동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보금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로마보금화가 됐잖아요 바울이 로마보금화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로마보금화 됐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습니까 산업이 조금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너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친구들은 막 잘 달려가는 것고 내 친구들은 뭔가 되어지는 것고 그래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면 됩니까 우리가 살리러 가야 되는데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공간 초월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오는 축복입니다 초반 여러분이 이 경쟁하지 않는 비밀을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옹다 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의 이 학업도 너무 힘들었고요 또 다랍방 가는 것도 너무 핍박 가운데에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말하는 권능은 사람이 주는 권능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거 받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성공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미리 주실 응답 붙잡고 24 집중하는 거죠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 이시호입니다 17살 요셉이 이집트를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25 응답이 13년이 지나고 30세 되던 해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시험을 쳐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뭔가 경쟁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응답이 25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안 믿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랩뉴트한테 경쟁해라 싸워라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거 저도 부모지만 내 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뉴트들은 경쟁 없이 이기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의 능력과 비밀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대에게 이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응답 25가 오면요 영원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 들어도 영원한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모세처럼 80세인데 어떡하냐 80세에 모세가 서지 않았냐 모세가 80세 동안에 24와 25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82호의 인생은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었지 않냐 그게 영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모세를 생각하면 영원한 작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쟁하지 않아하고 창조력과 지혜로 모든 허감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행와 하나님의 극륜하심과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대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들을 앞서서 지도하고 살려나갈 우리 랩몬트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랑아 윤azi